안녕하세요. 섹소폰학교 정광호입니다. 오늘은 섹소폰 소리는 호흡과 압력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강의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시죠? 전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아주 편안하게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섹소평은 소리가 나려면 뭐가 필요하죠? 호흡. 그럼 호흡. 압력은 뭐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냥 호우 이렇게 소리를 내면 그게 그냥 전부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잘 보세요. 이제부터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고 이해가 되실 수도 있는데 최대한 이해가 되시도록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색소폰 소리를 내기 위해서 뭘 내? 호흡을 내죠? 호흡은 뭐예요? 나오면 이 바람을 호흡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압력은 뭐냐면 시작했을 때 이 호흡이 나가는 이 힘을 압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는 호흡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 나가는 호흡과 그 압력이 정확하게 나한테 맞는 호흡과 압력을 찾아야 소리가 아주 이쁘게 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소리로 표현을 해드릴게요. 자 호흡 자 지금 얘를 그냥 숫자로 정합시다. 얘를 한 100 지금 요 세트에 100이에요. 자 100이면 호흡을 한 100정도를 주고 그 다음에 나가는 압력을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압력을 되게 약하게 해볼게요. 자 얘는 100인데 자 호흡은 100으로는 나가요. 근데 압력이 약해. 흐려 흐려 이 압력이 약하게 했어요. 자 얘를 조금만 올려볼게요. 얘한테서 제일 좋은 소리는 100에 50이 지금 딱 좋은 거 같아요. 자 여기서 100에 100 해볼게요. 흐려 괜찮은 것 같아요. 100까지는. 50에서 100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은 얘가 100인데 200을 넘겨요. 막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리드가 감당할 수 있는 호흡과 압력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내가 소리가 이뻐질 거예요. 소리가 이뻐지고 싶어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호흡을 나갑니다. 호흡을 나갔는데 약하게 호흡을 나가보세요. 호흡만 가지고도 소리는 안 나요. 호흡 나가는 것만 가지고. 무조건 압력이 필요한 건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자 호흡은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죠. 지금 나가는 이런 것들은 호흡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에서 압력이 들어가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직 한 2,3정도 넣을게요. 2,3정도. 압력. 조금만 더 넣을게요. 호흡은 나가는 29. 호흡은 나가요. 호흡은 나가요. 호흡은 나가세요. 호흡을 나가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방법이 뭡니까? 입에 힘을 줘야 돼요. 이 기본기를 너무 잘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입에 힘을 주면요. 작은 소리를 일부러 만들게 돼요. 자 어떤 분한테 제가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어요. 선생님 작은 소리를 한 번 내보세요. 제가 한 번 내볼게요. 이거는 작은 소리가 아니고요. 쥐어짜는 소리세요. 이해가 되세요? 작은 소리는요. 호흡과 압력을 가지고 컨트롤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도 연습이 됩니다. 이 정도만 되면 아파트는 뭘 안해요. 이 정도로 컨트롤을 처음 배우는 사람이 할 수 있다? 그거는 어렵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 있어서 계속 배우셔야 된다는 건데 뭐냐면 첫 번째 호흡과 압력의 중요성이 왜 중요하냐? 리드. 첫 번째 내가 리드를 잘 결정하셔야 되는데 보통 리드 한 통 사실 몇 개 들어있죠? 다섯 개, 열 개 이렇게 들어있는데 다섯 개, 열 개가 다 달라요. 그럼 다섯 개, 열 개를 내가 다 씁니다. 는 없죠. 어떤 건 엄청 두꺼워요. 나랑 안 맞고. 그리고 어떤 거는 너무 얇아요. 소리가 너무 약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얇고 약하다. 그러면 버려요. 그런 것들은. 저도 버리거든요. 근데 그 중에 나한테 맞는 리드가 있어요. 우리 섹시폼 같은 경우는 악기만 갖고서는 절대 되지 않고 리드. 계속 나가죠. 그쵸. 이 리드 가격이 뭐 싸면 뭐 2만 몇 천에서 3, 4만 5만 이상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컨트롤만 잘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나한테 맞는 리드만 써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좀 두꺼운 것도 있고 좀 얇은 것도 있고 난 딱 맞는 것도 있는데 이걸 다 쓰고 싶다. 그럼 두꺼운 거 같은 경우는 두껍다. 내가 갖고 있는 거 두껍다. 그러면 그 리드에 맞게 호흡을 더 써주고 더 많은 그 리드에 맞는 압력을 내가 넣어주면 돼요. 나가는 세기를 더 강하게 해주거나 그쵸. 그러면 리드가 좀 약해요. 얇아요. 그럼 내가 똑같이 굴던 대로 불면 그쵸. 똑같이 굴던 대로 불면 안되겠죠. 그 약한 리드 같은 경우는 조금 호흡을 좀 덜 써주고 조금 호흡을 좀 덜 써주고 압력을 조금만 약하게 하면 굉장히 똑같은 제일 나한테 맞는 그 소리가 다 납니다. 엄청 두꺼운 거는 버리셔야 되고 너무 얇은 것도 버리셔야 되는데 웬만한 그래서 열통 중에 버리기 싫다면 버리기 싫다면 이렇게 호흡과 압력을 통해서 내가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리고 두꺼운 리드나 내가 쓰던 리드는 시간이 지나면 얇아져요. 그래서 그 리드를 너무 오래 쓰시면 안 돼요. 위성적으로 별로 위생적으로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나무가 이제 또 썩을 수도 있고 냄새도 나고 그러잖아요. 침이 이제 붓게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키포인트는 뭐냐면 호흡과 압력이 색소폰에 그렇게 중요하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호흡과 압력만 컨트롤이 된다 그러면 톤이 바뀌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뒤에 좀 더 뒤에 수업을 제가 다시 한 번 이 얘기는 계속 가지고 나갈 이야기니까 절대적으로 호흡과 압력을 테스트 해보세요. 호흡. 내가 나가는 바람 호흡이고요. 압력 내가 그 호흡이 나가는 바람 세기 후 후 후인지 후인지 그렇죠 나가는 이 힘 이걸 압력이라고 하거든요. 이 압력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소폰 드실 때 호흡과 압력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하셔가지고 좋은 소리를 얻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댓글에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super chez cop i d v c 00